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019년 웃는 아이 부주춤은 바람의 노래로 작품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멋진 율동 나올 때는 박수 잊지 않으셨죠 출발하겠습니다. 박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 땅을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일을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을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을 어느 곳으로 가면 아예 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나를 아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보람하게 실패하고 오는 시간이 비서갈 수 없다는 걸 아무리 깨닫네 비서갈 수 없다는 걸 희생을 했던 게 사랑이라면 나를 믿을 선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사망해야 잘 지혜로는 주식사 희생을 얻고 오는 게 사랑하는 게 비서갈 수 없다는 게 힘들지 영화나 비서갈 수 없다는 게 널 에이 요즘 넌 사랑하는 한 번뿐이야 어마어마한 슬프로 버릴 시간이 이겨날 수 험한한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러더니 사랑이라면 하나의 밑에서 꽃을 거꾸로 사는 건 일이야 어마어마한 슬프로 버릴 시간이 너가 술하고 술하는 거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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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 제주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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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시회를 잘했습니다. 극시회를 했었으니까 선생님들께 우아하게 인사 한번 할게요. 모두 일어나와서 선생님들께 우아하게 인사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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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